아아악! 네. 오늘 김수진 씨였습니다. 오늘 좋은 날 밝히면 되겠습니다.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. 오늘 카페 위에 이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아아악! 아버지! 아버지! 여기도 하여! 여기도 하여! 오늘 어디에 있는다고 널 그냥 수겁습니다. 언니 여기도 하여! 여기도 하여! 사진촬영 진행할게요. 언니 너무 예뻐! 언니 너무 예뻐! 언니 사랑해! 언니랑! 예뻐요! 언니 오늘 너무 예뻐요. 정명이요 정명이요 정명이요